1스파트 7대 레이브 패자조 결승 스타레더 시즌11의 동남아 진출자를 가르기 위한 경기 일단 승자조, 그랜드파이널에서는 MVP 피닉스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두 팀 중 한 팀은 꿈을 접어야 됩니다. 시즌12을 기약하면서 이번 시즌 끝 경기를 치르게 될 팀은 누구인가? 레이브가 될 것인가? 퍼스트 디팔츠가 될 것인가? 첫 번째 경기, 메라클 선수의 암세기사에 힘입어서 퍼스트 디팔츠 상당히 또 이번 패치에 힘입은 운영과 뱀픽을 보여준 게 첫 번째 풍요는 둘 다 먹었고 밤에 추격자까지 기용을 했었죠. 그런 FT 상대로 레이브일 때 첫 번째 경기는 내줬지만 인생? FD가 자신들에게 패승승 한 것처럼 자신들도 FD에게 역으로 패승승 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지마, 세용지, 아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자, 추권도사와 거묘여왕 밴을 해주는 FD, 레이브는 바로 그냥 나가세이렌 밴을 해버립니다. 메라클 선수가 할 수 있는 영웅은 많지만 나가세이렌은 정말 끔찍하다 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밴에서 레이브 좀 고민합니다. FD, 전 경기에서 첫 픽에 상당한 고민을 쏟았는데 그 고민한 결과가 있는 상당히 보람찬 경기가 나왔습니다. 레이브, 이번엔 자신들이 장고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정말 암살기사를 밴을 해버리느냐? 아니면은 메라클 선수의 다른 영웅이 더 까다로운가? 음, 일단 레이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복수운영 밴을 해버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수운영이나 오검업사 둘 중 하나 밴을 한다고 해도 선픽이 지금 FD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하나 남거든요? 그 하나 남은 픽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 됩니다. 레이브가 전 경기에는 선픽이었기 때문에 복수운영 밴을 하고 자신들이 오검업사 가져가는 방향으로 FD의 그런 보편적인 픽을 막았다면은 이번에는 그게 안되죠. 그리고 저번 경기 그렇게 상대방 픽을 막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아, 현재 50초까지 실제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분 반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캐스트 선수 머리가 복잡합니다만 바이퍼 밴을 합니다. 결국에는 폴로슨 선수,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흔들어야 되는 것은 폴로슨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굴험전사? 나왔습니다만 FD가 얼굴험전사 썼을 때의 뭐랄까 임팩트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죠. 뭐 어저께 뭐 레이센 선수 상대로 당한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레이브 쪽에서 복수원형, 오금화합사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FD의 얼굴험전사를 다시 한번 뽑아줬는데 자, 레이브는 역시나 복수원형, 오금화합사 조합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FD 다시 한번 뭐 어, 제우스 역시 제우스 뽑아주면서 자신들의 특기인 제우스를 꺼내듭니다. FD가 그러니까 메럴크 선수를 제외하고 특기의 만상을 뽑으라고 하면은 제우스 운영을 되게 활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특이하게 서포시든 코어든 좀 초반에 골드를 몰아주는 켄트홀스 전쟁사를 몰아내고 오프레인 솔로를 먹은 제우스가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자신들이 항마사를 제거를 해주는 것은 제우스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자 레이브 입장에서는 슬슬 그렇죠, 메럴크 선수의 영웅을 더 밴을 해줘야죠. 하여튼 메럴크 선수! 이런 상황을 오래 즐기고 있을 겁니다. 상래왕이 지금 밴 카드를 두 장 자신한테 낭비를 했거든요. 하나도 낭비하면은 비교적 투플이 좁은 자신들의 서포트를 위한 픽이 됩니다. 그러니까 픽을 상대방한테 뺏기는 것도 어쨌든 한두 개고 상대방도 좀 자신들의 픽으로 밴을 커버하는 그런 식의 선택은 좀 제사 깎아 먹기거든요. 그 와중에 거의 픽풀이 보여진 게 두세 개밖에 없는 선수들이 밴으로 서포풀을 위협받지 않게 하려면은 메라크 선수가 더 활개치면서 자기 자신의 영웅들을 밴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또 픽을 늦게 하는 거는 상대방 픽을 보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래 끌면 끌수록 상대방의 밴 카드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FD 악령까지 제거를 해주면서 이 악령 같은 영웅은 FD는 잘 안 쓰죠. 메라크 선수는 약간 세미 캐리 형식으로 초반부터 싸울 수 있는 영웅들이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하드 캐리 할 수 있는 영웅들을 좋아하는데 악령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제오 선수는 악령을 잘 쓴 적이 있죠. 그리고 아 고대 영웅 밴하고 바로 모플링 꺼내드는 레이브 이렇게 되면 FD의 상대방 캐리의 정체가 나왔는데 아 모플링 카운터 중 하나의 한우분호 마법사 그리고 FD가 정말 잘 쓰는 서포트 중 하나죠. 레이브 저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우분호 마법사한테 당한 게 한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자 레이브 네 번째 픽 이제는 슬슬 료 선수나 크리스턴스에게 맡길 만화 크리스턴스가 최근 들어서 뭘까 약간 MVP가 부진했을 때에 포랩 선수를 보는 느낌처럼 확실히 팀의 중심축 오프레이너로서 그리고 한 선수로서 팀이 필요한 역할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저번 경기도 사실 자연의 연자가 아니었으면 일찍이 끝날 경기였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브 크리스턴스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전반적으로 뭘까 레이브 팀 전체가 약간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건지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오 선수의 파밍이 메라크 선수의 캐리력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그게 뭐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캐리의 파밍은 사실 캐리 혼자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라크 선수 같은 팀 전체가 메라크 선수의 중심으로 짜여진 팀과 레이브 어떻게 보면 제오 선수가 공간을 크리스턴스와 료 선수에게 기꺼이 양보를 할 줄도 아는 팀과 비교하는 거는 제오 선수에게 좀 불경평한 일이겠지만 뭐 후반 키리력의 부족 예비 시간입니다. 이 뭐 두드러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제오 선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메라크 선수가 워낙에 빨리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 10초 남았습니다. 레이브 쪽에서는 FD에 이제 메라크 선수가 없을 때 좀 비교적 약한 전경기에서도 보셨듯이 메라크 선수가 없을 때는 4명이 확실히 막 한타 전멸도 당하면서 팀워크의 짜임새에 레이브에 비하면은 그 짜임새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잘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 파도사용군까지 밴을 해줬구요 이렇게 되면은 메라크 선수의 픽을 끝까지 남겨놨는데 고대 티탄과 하늘 부눈 마옵살은 극단적이 못 풀린 카운트 픽을 가지고 나왔고 제오스와 얼굴 없는 전사가 있기 때문에 뭐 어 어 일단은 메라크 선수 여기서 테러블레이드도 나쁘진 않습니다. 테러블레이드 물론 이전에 제오 선수가 테러블레이드 했을 때 자신이 모플링으로 암살해버린 적이 있는데 자 고통의 왕 제거를 해줬구요 메라크 선수 지금 픽폭이 워낙에 넓은 선수라서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테러블레이드가 가장 남아있는 하드캐리 중에서는 좋아 보이구요 바람 숫잘자라든지 어 음 그래서 바람 숫자 같은 영웅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고대 티탄과 제우스라는 딜링을 보조해줄 수 있는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좀 보조적인 얼굴음전사와의 시너지도 바람 숫자가 나쁘지 않은 편이구요 레이브는 미라나라는 픽을 꺼내드리면서 공격적 3레인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구요 근데 미라나 픽 그렇게까지 많이 쓰인 픽은 아닌데 료 선수가 잡을 것 같은 미라나 이 미라나로 얼마나 초중마 흔들어질 수 있는가 이게 근데 갱킹을 지속적으로 해서 제우스 얼굴음전사를 뚫고 나서 메라클 선수한테까지 그 화살이 닿아야 되거든요 그 갱킹의 화살을 정말 FD의 심장인 메라클 선수한테까지 꽂지 못한다면은 초중반 신나게 갱킹하다가 후반에 역전당하는 그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쯤은 박지기수가 전멸이라는걸 뽑아내고 바톤터치를 해주겠지만 FD의 어떻게 보면 뭐 얼핏 보면 피딩으로도 보일 수 있는 메라클 선수를 위해서 시선을 끌어주는 것과 그런 파밍 스택에 마련 스택을 마련해주는 것 그리고 기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분노마합사 제우스 즉 고든티탄 서폿도 빅데디 선수의 그런 4번 고든티탄 플레이 이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 제우스가 될지 않은 고든티탄과 제우스가 다시 한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FD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테러블레이드 자체가 모플링의 암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테러블레이드가 운영만 잘하면은 딱히 뭐랄까 잡힐일이 없는데 닉스 암살자 이거 설마 메라클 선수의 얼굴홈전사 아 FD 그렇다면 제가 얼굴홈전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재평가하겠네요 FD가 지금까지 메라클 선수가 얼굴홈전사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얼굴홈전사 캐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미드로 또 가져갈 것 같고 폴로스 선수가 미드를 설 때도 뭐 설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영 어떤 영웅인지 미드로 가져가는 메라클 선수와서 자 일단은 경기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러비 선수의 하늘부눔 마법사 폴로스 선수가 지금 제우스긴 한데 아이템을 일단 이 아이템은 메라클 선수가 오프레인으로 메라클 선수 오프레인도 문제없다 그리고 저거 오프레인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공격적 삼레인을 읽었기 때문이죠 크리스 선수 역시나 박식에서 아래 료 선수가 미라나사를 뽑은 것은 공격적 삼레인을 가겠다는 의미였구요 자 제우 선수는 미드 모플링을 선택합니다 미드 모플링 제우스 상대로 빠르게 마법막대를 뽑고 그 마법막대 뽑은 만큼의 이득을 봐야될텐데 그 메라클 선수 그리고 옆에 지금 러비 선수 알로카 선수가 있는거 보면은 아래쪽 얼굴음전사 중심 3레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위쪽에 하나 선수가 닉삼살자 솔로레인을 쓰게 되는데 하나 선수가 얼마나 뼈아프게 왜 죽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캐스트 선수 그리고 닌자보기 선수 이게 지금 아래쪽에 나뉘어서 풍요룬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FD가 아래쪽을 가져갈 것 같구요 제우 선수가 위쪽에 목격됩니다 하여튼 이거 길막을 안해주고 있네요 폴로슨 선수는 이쪽 크리브에 길막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풍요룬은 메라클 선수에게 양도를 하고 제우 선수가 또 여기 먹습니다 시작됩니다 1레벨 반이죠 이게 초반에 100 경험치라는게 되게 중요한게 100 경험치면 풍요율은 두개 다 먹으면 2레벨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마법 막대가 오죠 이거 지금 제우스라는걸 확인했거든요 자 일단 길막은 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우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구요 그리고 짐꾼에게서 마법 막대가 오고 있고 마법 막대가 빠르게 와야죠 자 이거 막타 디나이는 튀지 않았지만 막타먹으면서 폴로슨 선수 시작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서폿들의 소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공격적으로 제우 선수도 막타 먹을 수 있을걸로 예측이 되구요 자 크립들을 자제한테 붙여놓고 좀 맞으면서 그냥 막타를 먹겠다 라는 제우 선수 어쨌든 두 번째 웨이비가 빠르게 와서 바톤터치 해주거든요 자 이거 디나이가 됩니다 살짝 흥긴거 보니까 서버 상태가 여전히 좀 왔다갔다 하네요 자 폴로슨 선수도 하나 선수도 아닌 메라클 선수가 어그름 전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모든게 달라집니다 아래쪽 메라클 선수 견제하기 위한 3레인 싸움으로 레인을 바꿨구요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하나 선수와 알루카 선수가 같이 듀얼레인 쓰게 되면서 일단 크리스 선수는 많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만 레벨 2레벨은 무난하게 찍을 것 같구요 3레벨 정도만 찍고 아니 2레벨이라도 솔직히 정글링 가능합니다 이 끈정기능 네이팜 스택을 무한으로 10개까지 최대로 쌓아놓고 먹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막타 메라클 선수 디나이를 좀 더 많이 먹어주는 디나이를 비슷하게 먹어줬고 오플린 아 데미지가 좀 아프긴 합니다만 마법 막대의 힘이죠 그리고 폴로슨 선수 맑은 물약과 물병으로 만화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2분때 룬을 기다리고 있는 메라클 선수 어쨌든 간 오플레인에 와 있는 만큼 어 근데 이거 3초 남기고 서폿들이 도달합니다 메라클 선수에게 스턴 들어가고 이쪽에 룬은 아 근데 또 이거 먹는 메라클 선수 룬 바로 위에 서있었죠 그리고 시간이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폴로 선수 재생화 물병에 담았구요 자 2분때 룬은 둘다 풍요 룬까지 메라클 선수가 가져가면서 그리고 메라클 선수가 그냥 집에 가서 지금 목담과 낭비하지 않고 집가서 힐링하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제우 선수 막타 잘 챙겨주고 있고 자 막타 제우스를 똑같이 먹긴 먹었는데 그 채 약간 체력의 손실이 큽니다 제우스의 지속적인 연쇄봉개와 전기장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크리스트 선수 3레벨 찍고 바로 정글로 오고 있죠 일단 스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래쪽 3레인에 치중을 하는 관계로 러비 선수 2레벨 찍고 와 있긴 한데 뭐 추가적인 데미지는 들어갈 것 같죠 침묵이 없으면 잡기가 힘들죠 제우 선수 순간적인 딜로 잡아내겠다는 거는 뭐 힘들고요 지금 어쨌든 간 마법 막대도 5개 찍혀있고 아 이거 제우스 이거 딜 넣어주겠다고 갑니다 만 그렇죠 오플링 마법 막대로 버팁니다 그래서 재생화 잘 사용했고요 그리고 물병이 온 제우 선수 물병으로 바로바로 피해 회복을 해주고 자 만회합니다 그리고 캐스 선수 와 닌자봉 선수는 슬슬 연막을 쓸 타이밍이 온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연막 물력이 있죠 자 여기서 연막 쓰고 제우스를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제우스 어쨌든가 레인저는 매우 강력하고 잘 밀어 제끼지만 하지만 반대급으로 갱킹은 취약한 어쨌든가 그러니까 연막 물력 쓰지 않고 갱킹은 역으로 잘 안 당하는게 레인의 지속적으로 밀어놓기 때문에 음 적의 움직임을 잘 커트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어 이거 지금 뒤쪽으로 잠깐 러비 선수 빠진 틈에 연막을 러비 선수가 벗겨줘야죠 자 러비 선수 잘 이거 연막 올 타이밍인거 알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 룬을 제우 선수가 뭐 이걸 러비 선수 잡아주는거죠 자 선취점 러비 선수에게 가야되는데 문제는 슬로우를 닌자봉 선수가 동시에 맞았고 이렇게 되면 아 근데 두명한테 이거 바위색에 잘 들어가서 일단은 닌자봉 선수가 선취점 내주게 되지만 폴로 선수들을 오검합사가 먹으면서 서로간에 킬 교환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알로카 선수까지 왔고 알로카 선수 지금 화살은 롤 선수 화살이 빗나가고 두명한테 공명 발구르기 공명파 발구르기 들어가서 오검합사까지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만 스턴 들어갔고 미라나 이거 지금 도약 이후에 유성우를 쓰지않고 알로카 선수가 그냥 남아있던 투명으로룩 먹고 뒤로 빠집니다 이거 화살을 맞췄으면 모르겠는데 아 하나 선수 다시한번 이거 쓰면서 제우 선수가 위험해지는거죠 아 이거 그래도 닉산세치 잡아내면서 롤 선수 일단 도약 남아있구요 도약이 남아있는데 그렇지 도약쓰고 아 하지만 제우 선수까지 잡히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지금 미드에서 지속적으로 한타가 이뤄지고 있지만 레이브가 전반적인 손해 미라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손해보고 크리시 선수가 메르케 선수가 1대1 쓰면서 메르케 선수 좀 더 손쉽게 막타 가져갑니다 이거 지금 한명만 오면 잡을 수 있다라는건데 지금 아래쪽에서 미드쪽에서 상당히 큰 이득을 받죠 물론 제우 선수도 전체적으로 이득이긴 합니다만 저기서 안죽는게 더 큰 이득이었죠 일단 신발까지 나왔습니다 자 화살은 크리벨 요 선수 화살 명중률이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신비의 장악까지 뽑아내는 제우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무한으로 번개뿔에 연쇄번개에 제우 선수 머리 아픕니다 자 닌자부기 선수 목담검 맑음일약 승관등 주문서까지 다녔는데 뭐 약간 킬 많이 먹으면서 경험치는 따라갔다고 해도 힘든 상황인건 마찬가지죠 자 박죽에서 크리시 선수는 점열란검 약간은 시간이 걸리게 되구요 자 제우 선수 이거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뒤로 빠지는 상황 자 대신에 풍요로는 크리시 선수가 이거 하나 선수 어느정도 압박을 넣어주는데 스턴 들어가죠 스턴이 효과는 없었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대티사는 4레벨 반까지 아까 너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어 레이브 좀 더 온건하게 가득하였는데 그 잠깐 난리칠 동안 메라크 선수가 다시한번 마지막 타격에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자 번개불 데미지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무플링 압박이 심합니다 이게 메라크 선수 하나 차단하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제우 선수 차단을 저쪽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FD는 이제 미드에 폴로선 선수가 제우 선수 상당히 견제 잘해주고 추가적으로 위쪽에 4분 룬 타이밍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자신들 4명까지 왔죠 료 선수도 좀 합류를 하긴 했는데 화살이 빗나가면서 그래서 첫번째 화살을 좀 더 아끼는건 어땠을까 싶습니다 료 선수 미라나를 오랜만에 해본 느낌이 좀 많이 나구요 결국에 화살을 맞추지 못하면은 약간은 갈고기갈고리를 맞추지 못하는 퍼지랑 똑같은 의미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초반에는 뉴 케잉 데미지로 먹고사는 미라나이기 때문에 화살을 정말 잘 맞춰줘야되구요 자 제우 선수 데미지어 궁극까지 맞았지만 하지만 공명파 발구르기 맞고 아 그래서 체력을 최대한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체력 이거 만화 조금만 한 다음에 형상폭제를 하는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순간이동 주문사로 오겠다는거죠 아 그리고 미드에 있던 와드를 제거합니다 위쪽에서 닌자국 선수가 할 때 레벨 쌓아주고 있구요 지금 그냥 최대한 버티면서 모든 영웅들에게 파밍을 골고루 몰아주겠다 라는 겁니다 크리스 선수 스택 하고 현재 1300원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분 11분쯤 때에 아 전멸당을 뜨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폴로순 선수가 너무 잘 먹고 있다는게 이게 지금 박쥐기수도 그렇고 미라나도 그렇고 오그마 법사를 제외한 모든 영웅들이 초반에는 제우스 궁극 한 방 맞으면은 체력이 6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점을 FD의 제우스 픽 레이브 가 빠른 메칸즘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크리스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초 뒤에 제우스가 이거 한번 궁 써봐야지 라고 하면은 죽습니다 크리스 선수 그래서 약간 그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이거 소원사 마무리 못하고 뒤로 빠지죠 언제 궁극을 쓸지 모른다 그리고 저거 먹고 돌아가면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천둥시대 분노가 뜬다라는거죠 복수혼용 일단 신발까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5레벨 6레벨이 돼야지 좀 더 무난하게 악인들 살려줄 수 있구요 미라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면서 셋까지 와 마법지팡이 전부 다 받고 지금 여기서 굳이 집에 돌아가서 셋 아 그렇죠 복수혼용 이거 현윤수의 분노 돌아오자마자 위쪽에서 하나 선수의 궁극관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뭐 서포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킬 하나하나 출혈이 계속되면은 지금 제우스도 골드 먹었거든요 자 아래쪽에서 지금 미라나 화살을 노리나요 하지만 앞쪽에 이 환영이 날뛰고 있고 자 일단 나아갑니다만 환영에 맞았습니다 좋은게 아니죠 자 료 선수 데미지 맞구요 자 닌제북이 선수 한번 죽긴 죽었지만 궁극이 없는 상황에서 제우스 선수 제우스를 노리러 갑니다 제우스 어쨌든가 오프레인이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와있구요 달픽 그림자 사용해서 들어가는데 봤어요 이거 환영으로 봤기 때문에 폴로 선수 쭉 빠져야죠 는 못봤나요 일단 아래쪽으로 룬쪽으로 빠집니다 아 레이브 이번 달픽 그림자 타이밍 별로 안좋은데 일단은 화살 한번 날려봅니다 아 여기서 폴로 선수 봤죠 크리스 선수 일단 기름칠합니다 말 아 이거는 죽죠 이제 화염 불타는 올감이 잡히고 스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제우스에 제우스가 그동안 쌓아놓은 골드가 료 선수에게 상당히 큰 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제우 선수 압박 당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 하지만 이거 궁극기 궁극기를 좀 늦게나마 썼는데 약간 만화 부족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늦은게 얼굴홈 전사가 오히려 미란하게 잡히는 그림으로 나타났구요 그리고 6레벨 아까 제우스가 잡히면서 찍은 6레벨의 복수 온녀 그대로 바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레이브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주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플링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생화로 파밍을 계속하죠 요 선수의 미라나가 초반에 약간 불안불안했지만 2연속 처치 가면서 기분이 좋아졌네요 자 그래도 하나 선수가 신비의 장화 나오고 이거 빠르게 전멸당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웨이브랑 다음 웨이브까지만 먹으면은 전멸당금 나오고요 크리스틴선스도 전멸당금이 나왔으니 이제 폴로슨 선수를 한 번 더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궁극이 나올 때까지는 정글를 돌고 있고 알로카 선수한테 지금 아 그렇죠 화살이 맞으면 죽죠 화살이 맞으면 죽습니다 스턴 풀릴 새도 없이 보데시탄 잡아내고 크리스틴선스도 세기고 아 근데 닌자봉이 선수 저건 조심해야죠 천둥신의 분노 일단 닌자봉이 선수와 알로카 선수 그리고 미라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저 미라나까지 죽었으면 레이브가 오히려 더 손해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음 레이브 어쨌든 간 지금 전반적으로 불리한건 레이브이기 때문에 똑같이 교환을 한다면은 레이브가 좀 더 유리하죠 자 경험치는 서로 널뛰게 하는 뭐 널뛰게 해봤자 천도 못 넘는 상황이구요 골든의 FD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메라크 선수가 지금 또 자기 특유의 빠른 파밍 해주고 있거든요 자 수입으로 보시자면은 2위에 또 폴로슨 선수 폴로슨 선수가 최근들의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선수가 메라크 선수가 초반까지 책임져야됐던거를 폴로슨 선수가 아냐 내가 중후반에 좀 던질질 몰라도 초반은 내가 확실히 장악해줄게 라면서 즉 아가니메으로 2,000골드 남았습니다 2,000골드 뒤면은 정말 한방 궁극 한방에 뭐 풀링이고 뭐고 전부다 반필 자 크리스 선수 궁극 아 근데 이거 패시브 때문에 전멸한거면 안 되어있는데 화살중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일단은 바로 달픽을 쓰고 언더 아래 내놨습니다만 제어 선수 이거 하나 선수 일단 궁극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뒤로 빠지고요 아 이거 더 아 이거를 감시화도는 좀 부족하죠? 이거 제어 선수 아 파도영상을 했었으면은 잡을 수 있었을텐데 살짝 멈칫했습니다 약간은 위축된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얼굴은 뒤에서 궁극이 있고 서포트들도 일단 미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우스 잡는걸로 끝났지만 제우스 그때 골드가 0이었어서 제우스 뭐 어쨌든간 골드 선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함 없고 위쪽에 메라크 선수 뒤로 붙는거 지금 궁극이 있기 때문에 메라크 선수가 궁극 안에 아무나 가두면은 제우 선수라도 사망합니다 이거 제우 선수 자체 그래도 체력 천 맞춰주고 있고요 자 위쪽에 메라크 선수 잡기 위해서 왔는데 일단 메라크 선수에게 스턴 들어갔고요 화살도 어 방금 닌자북이 선수와의 연계 저 이거죠 레이브 방금 화살 연계 정말 아 그리고 이거 비전선거에 빗나갔지만 데미지가 데미지가 그냥 어 그리고 길막간이 해주면서 러비 선수까지 잡아내는 료 선수 경로 레이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메라크 선수 여기서 얼굴험전상 어떻게 잡지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스턴 놓고 화살을 복수원형한테 던지면은 복수원형에게 복수원형이 메라크 선수와 위치를 황천이동수로 바꿔줍니다 아 이건 마치 제가 옛날에 도타1에서 놀 때 약간 같이 도타1을 하던 친구들이랑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복수원형을 하고 제가 퍼즐을 했을 때 저는 훅 하나 던질 필요 없이 복수원형에 가져다주는 거를 뜯어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플레이가 생각이 나네요 어 레이브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FD 상대로 초반에 유리함을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자 화살 일단 날렸고요 화살 날라갔는데 이거 폴로스 선수 맞기 전에 뭐 최대사거리가 아니네요 하지만 어 위쪽에서 물어왔습니다 일단 러비 선수 먼저 물었고요 폴로스 선수 지금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지금 다른 기동력 아이템을 간 게 아니라 아가님의 호우를 준비하고 있던 거거든요 요 선수 신났습니다 지금 요 선수가 제가 초반에 요 선수 화살 못 맞히는 거 보고 불안해 했는데 그런 거 없이 6킬 1드스 4호씨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거 지금 레이브에 킬이 11개인데 미라나 6킬 4호씨로 그중 10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선수 일단 저멸라고 하면 나왔지만 뚜렷할만한 활약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화살은 뭐 저거 정도 화살은 피해줘야죠 자 닌자부 선수 숨어있지만 자 우주의 영혼에 발각 당합니다 궁극 돌아와 있고요 자 자 확실히 패치노트 분석을 하면서 느낀 대로 픽 순위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영웅들이 들어와서 그 영웅들에 대한 대처가 어우 화살 빛나가네요 그 대처가 뭐 만약에 픽이 된다면 나와야 될 뿐이지 기존의 픽 순위는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픽 순위가 변할 정도로 되게 급격한 패치는 없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닌자부기 선수 만만한게 닌자부기 선수죠 자 들어와서 스턴 넣어주고 공룡파 발굴기까지 들어 어 이거 근데 중간에 한번 벗어났습니다만 닌자부기 선수 마법막대 컨으로 이러니까 이 선수가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적의 시선을 끌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평온의 장화까지 가주면서 자기 자신의 체력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울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평타에만 풀리는 평온의 장화와 힐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얼굴을 하면서 바로 오고몽둥이 저거 치렁한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아가님의 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봐야됐고요 아래쪽 포탄 메르크 선수가 밀어주는 가운데 일단은 폴러스 선수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 옆으로 돌아갑니다 닌자부기 선수 이거 스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화살이 나오죠 하지만 화살 살짝 빛나갑니다만 닌자부기 선수 어 닌자부기 선수 수술실까지 녹아버렸지만 일단 데미지 평타 데미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캐스트 선수 뒤로 빠졌다가 그렇죠 이거 제오 선수에게 마무리 제오 선수도 슬슬 잘 마무리해주고 있죠 야차 나왔습니다 제오 선수는 선야차죠 자 그리고 천둥시대 분노 30초 남았기 때문에 미라나 빠르게 도망칩니다 살짝 그 와중에 아래쪽 포탑 메르크 선수가 밀어냈죠 메르크 선수가 아래쪽 포탑 먹어내고 자 그 와중에 포탑 자신들이 지켜냅니다 이거 크리스 선수 슬슬 참여해줘야죠 염돌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서 염돌 지팡이가 완성하고 아마 염망 물약을 한 번 더 쓸 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료 선수까지 위에 몰려있고요 일단 제오 선수가 클만한 공간을 레이브가 확실하게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1이 제오 선수 2이 료 선수로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레이브의 운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일단 얼굴 안전사도 최대한 빠르게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7화의 지팡이네요 그리고 달피크림자 사용하고 들어갑니다 료 선수 일단 진입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일찍 쓰지 않았나 싶은데 정글 들어가자 이거 끝나기 전에 염망 물약이라도 써줘야죠 염망 물약은 없습니다만 화살 날려보고 끝나네요 살짝 일찍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15초가 은근히 짧은 시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로선 선수 이쪽 룬을 두고 료 선수와 함께 대치중인데요 이거 다가가면 죽죠 자 풍요룬을 먹는 상황 그리고 염망 물약을 쓴 FD 하나 선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일단 시소카루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우스에게 줘야되구요 메라크 선수가 정글을 돌고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레이브 어쨌든 위쪽 포탑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백업이 올 수 있거든요 일단 하나 선수 연막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복수 사용해서 일단 료 선수가 숨어있다는걸 확인했을겁니다 료 선수 위험하지 료 선수 이거 죽죠 이거 침묵 걸리고 최대한 스턴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마무리당하고 닉삼살자에게 상당한 골드 주머니가 수직하게 두둑해집니다 크리스 선수가 위에서 기다리고있고 이거 하나 선수 빠지는데 이거 하나 선수 빠지면은 메라크 선수를 먼저 물어줬습니다만 이거 렌즈보기 선수가 스턴을 넣을 수 있으마자 공간이 안되고 오히려 네명을 시간에 구슬안에 넣었습니다만 이거 데미지가 분산이 됐고 일단 박지기에서 잡아냈습니다만 이거 메라크 선수는 잡히는 그림이죠 고데치상과 박지기에서 교환하고 제요 선수는 뒤로 빠져야됩니다 제요 선수는 지금 침묵이 걸렸는데 마지막 체력 50 남아있는 상황에서 폴로슨 선수 돌아옵니다 번개불스러워 오죠 하지만 이거 들어갔다가는 러비 선수도 침묵이 없어서 더이상 백업은 불가능한 상황 전반적으로 료 선수가 잡힌거는 매우 큰 손실입니다 이건 근데 반영이 안됐죠 포탑까지 잡아냈고 러비 선수 미라나에게 바로 마무리당합니다 FD가 정말 날카롭게 염화 물량을 써줬지만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포탑을 밀어낸 이득을 본 레이브 포탑을 밀어낸 밀어낸 FD 하지만 이거 레이브도 끝자락에서 적들을 밀어냈기 때문에 화살 도약 이후 화살 보여주면서 공명포 발구르기는 피해죠 그리고 깔끔하게 유성우 두 방 들어가는 거리 유지하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달패크림자 달패크림자 메르카 선수 궁극 없거든요 이거 그리고 포탑 내주는데 차이 이거 달패크림자 켰으니까 잡는건 어땠을까 싶습니다만 아 이거 유성우 데미지 들어갔고 하지만 크리스 선수 들어와서 딜 넣어주고 있구요 오히려 이거 차이 디나이라도 하는게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알로카 선수 미라나 죽은지 얼마됐다고 다시 파죽지대 포탑까지 먹고 FD 얼굴음전사 궁극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7월치파니도 없는 상황에서 살짝 무리했죠 자 레이브가 초반에 미라나 뽑으며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고 미라나도 어느새 혼돈의 망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무도 예측 못하던 뭐 풀링층이 야차 이후에 이 링켄의 구설 갈 정도로 상황이 넉넉하다 이거죠 팀원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니까 너무 편해 라는 제오 선수 확실히 레이브는 좀 더 제오 선수한테 공간을 몰아주는 편이 더 안정감 있는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운영 좀 더 제오 선수가 희생하는 운영도 그만큼의 장점이 있었지만 FD가 지금 새로운 전략을 시험할 정도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크리스 선수와 료 선수가 약간 딜링이 되는 세미캐리 하나와 한 타겟이 영웅 하나로 적들을 뒤흔드 서포트 관계 뒤흔드를 두는 가운데 제오 선수는 혼자서 모든 파밍을 독식하는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닌자부기 선수 호네아마리까지 나왔구요 그리고 캐스 선수가 캐스 선수가 미드에서 사망을 합니다 어디갔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사망하고 있었네요 망토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저 망토는 그냥 망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통찰의 파이프로 제우스의 전투력 반감시켜줘야죠 아가니메 홀까지 나온 제우스 2레벨의 아가니메 홀이기 때문에 데미지 540입니다 540면 지금 박쥬기수와 지금 무플링 포함해서 모든 영웅들이 체력이 최대 1200인 레이브의 반피죠 반피 자 그리고 일단 이 와드 지역 지나자마자 달피클림자 썼기 때문에 메라크 선수 아 치료왕 지팡이까지 썼어요 일단은 치료왕 지팡이 빠르게 썼습니다만 제우 선수 박쥬기 준비하고 있는 닌자부기 선수 자 잘 바꿔줬습니다 기다렸다가 상대방 주문이 꽂히는걸 기다렸다가 박아줬고 미라나는 이제 얼굴이 멈춰서 잡아줬지만 제우스가 모플링 침묵이 걸리는 모플링 마무리해주는데 성공했구요 자 서로가 캐리를 교환하면은 이젠 반대극보로 잠시 조금 더 분리했던 FD가 이득을 받고 퀴즈에서도 폴로톤 선수가 2연타 아가니메 홀 덕을 톡톡히 보면서 화력전 승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FD가 확실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FD 메라크 선수가 7호의 지팡이를 키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결과까지는 나지 않았는데 7호의 지팡이 키는 정말 순간적 반응속도 여기서 그러니까 박지기수가 불꽃짓줄을 켰는데 키기 전에 그냥 바로 불타는 올가미 써버렸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7호의 지팡이 타이밍 정말 기가 막혔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캐스트 선수 아가니메 홀 아 일단 망토만 가져가고 아가니메 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카 선수 유래신성화홀 아직은 살짝 거리감이 있고요 자 폴로스 선수 아 아 미다세손 가네요 약간 후반 그 후반 바라보는 이게 고대티탄이 물론 레벨이 중요한 영웅이라고는 하지만 미다세손은 처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 올가미어 화살 동시에 그칩니다 자 캐스트 선수 뭐 아직 아가니메 홀은 멀었고 링켓은 아까 재호 선수가 한타 때 죽어서 그렇지 안 죽었으면은 지금쯤에 나와있을 거긴 합니다만 자 오그마합살 스택해주고 있고요 닌자부기 선수도 슬슬 캠프하나 스택해줄 것 같은데 이쪽 와드가 있긴 있었는데 사라진 이후에 사후 약방만 해주고 있는 복수은요 자 그리고 자 더비 선수는 공허 부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와드 때문에 지금 쓰질 못하고 있고요 화살도 날리로 달려봅니다 일단 전투감 FD쪽에서 마지막으로 살짝 이득을 본 가운데 레이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우스의 한타가 너무 강력한 관계로 추가적으로 한타를 싸움을 이어나기보다는 어쨌든간 우리가 한번 이득을 본 새에 제우 선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자 어쨌든 제우 선수 남부럽지 않게 컸거든요 제우 선수 근데 지금 문제는 빠르게 만트 도끼라도 뽑아내야지 하늘보는 마법사에 고대봉인을 풀 수 있습니다 고대봉인이 침묵으로 인해서 제우 선수의 형성 변환을 봉인하는 효과 외에도 이 형성 고대봉인이 붙어있는 마법피의 증가 45%가 제우스의 궁극이나 제우스의 번개불과 함께하면은 한방에 500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모플링이 아직까지 체력 1200밖에 안됩니다 자 캐스터 선수 계속 보여드리긴 하지만 템진전은 별로 없습니다 200원 더 늘었죠 자 요 선수는 7황의 지팡이 바로 준비해주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제우스의 딜링이 부담스러워서 혼도의 망치로 빠른 파밍이 가능한 가 가능하 니까 그 이후에는 뭐고 바로 7황의 지팡이로 그냥 한 타이밍 쉬었다가 싸움을 해주겠다는건데 어 폴로 선수가 먼저 물렸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화살은 로샨이 맞아주네요 하지만 이거 4명한테 재해 재해가 꽂혔습니다 아 친구가 주변에 없네요 그리고 데미지 어 크리스 선수 그래도 신속화 는 아니지만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 이거 다명공이 맞았는데 하나분은 없어 안타깝게 빠져나가고 하나 선수 다시한번 스턴 넣어줍니다 공명파 발구르기 에 공명파 발구르기 멜라크 선수의 궁극에 제우스 골드바이고 궁극까지 일단은 바로 료 선수를 녹아냈습니다만 닌자부 선수 아직까지 이거 료샨님 료샨님이 좀 느리시네요 자 료샨이 좀 더 반응이 빨랐으면 좋았는데 자 일단은 FD 일단 골드보아까지 뽑아냈기 때문에 네이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아닙니다 골드보아를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경험치를 FD가 좀 더 먹었다는거 아 그리고 피해량이 확실히 천둥신의 분노 하나만 쓰면은 미쳤네요 천둥신의 분노 아무것도 못하고 궁극 하나 썼는데 데미지가 2200입니다 2200 자 로샨 들어가고 있네 로샨 지금 일단은 트라이가 좀 느립니다 뒤쪽에서 박쥐기수 지금 올가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이거 어 옆으로 지나갔구요 자 메레크 선수 이거 그냥 불질이로 간거고 고대지탄과 닉섬세자 바로 녹아내리구요 폴로서 선수 골드바를 했는데 어 박쥐기수 바로바로 사망합니다만 이건 모플링 쫓아가죠 이거 파도영상 다명공격도 있습니다 메라크 선수도 이거 섣불리 도와주려고 했다가는 다명공격 자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 당하는데 이거 캐스프 선수를 잡아내겠다는건데 자 고대봉이 걸렸지만 평타로 러비누스가 사망하고 캐스프 선수 정말 튼튼합니다 오거의 마법사는 정말 튼튼하죠 하지만 얼굴음직까지 잡히면서 폭주찍은 제오 선수 FD 무리해서 로샨 가다가 망했습니다 골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골드 그러니까 팀이 가정한 1836 골드 이득이 1829 지금 지금 혼녀의 검 아 혼녀의 검이 아니라 유령의 홀 하나 나온 아 제오 선수입니다 제오 선수 신났죠 방금 한타 캐스프 선수의 눈물겨운 헌신도 지금 거기다 알겠을까지 지금 뭐 아이템이 나와야죠 새가 근데 끽끽턱 뭐 어디에 있는건가요 자 료 선수 치룡한 지팡이로 쭉 뒤로 빠집니다만 치룡한 지팡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제오 선수 만트도끼는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그림이구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혼혈의 검을 뭐 가는거는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상대방이 순삭된다는거 그리고 얼굴험전사의 궁극이 어느정도 상수된다는점 때리고 있는 대상에 혼혈의 검 써주면 되는거거든요 복수혼용과 더불어서 두개의 세이브가 생기는건데 그렇죠 만트도끼 완성을 하죠 자 그리고 료 선수와 크리시 선수가 동시에 치룡한 지팡이가 나오고 하나 선수의 스턴 비나감으로 인해서 박쥐기수 잡는 것은 이제 저 멀리 되는 꿈이구요 자 FD 아까 그니까 이번 경기 이번 조합은 진영이 좀 흐뜨러져 있으면은 싸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험전사에 이동기가 있기도 하고 하나 선수가 정말 스턴 잘 넣어줬긴 했는데 제우스도 골룰을 했구요 문제는 이 고대티탄과 하늘부눔 마법사가 추가적인 딜링 지금 이 서포트에 고대티탄과 하늘부눔 마법사는 FD의 딜링에 정말 큰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알루카 선수의 이 자연의 질서 대지가르기도 중요하고 하늘부눔 마법사 이 고대봉인과 비전성과에 꽂히지 않으면은 레이브 영웅들 순삭하지 못합니다 순삭하지 못하면은 시간의 구슬이 끝나고 난 이후 그리고 천둥신에 이 폭풍번개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레이브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레이브 메라크 선수 지금 이걸 염망물력까지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주겠다는 거고요 이거 지금 크립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여기서 없어지는 거 봤죠 아 근데 제우스의 궁극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스턴 세명 아 두명한테 들어갔고요 료호 선수를 먼저 잡아주는데 이거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관지판이 꼈습니다만 료호선수 죽지 않고 료호선수 료호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잘 컸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이 치룡과 지팡이 치룡과 지팡이가 있었고 키지는 못했지만 이 추가적인 힘 스탯으로 얼굴홈장사 물론 파밍하느라고 광개 가면을 쓴 이후라서 딜링이 더 안나오긴 했지만 차마 도망치지 못하고 오히려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와중에 제우 선수는 링케인거서 만태도끼 그리고 2천원까지 모이는 파밍을 했고요 자 화살 날려봅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차 타워 압박해주는 레이브 레이브 지금 무서울게 없죠 아이기스까지 있기 때문에 제우선수 한번 들이밀고 죽어도 됩니다 제우선수도 그래서 체력 1650까지 나와있고요 자 2차 포탈 밀어내고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저번 경기에서 2차 포탈 밀고 아이기스 떼고 3차까지 가다가 정말 제대로 말아먹은 선례가 있어서인지 레이브 조심합니다만 박쥐기스 잡아내고요 제우스 지금 재생의 구설 거의 다 나왔죠 일단은 순간적인 닉삼 설자와 제우스의 콤보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제우스가 궁극만으로는 안되고 좀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뉴킹을 넣어줘야 된다기 중요합니다 료선수 오는거 보자마자 도망치는거 보세요 지금 그만큼 미라나가 무섭다는건데 복손영 황천의 이동술 2레벨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이제 1일부터는 시간의 구설을 좀 쓰는걸 예측을 하고 있어도 좀 멀찍이 뒤에서 바꿔줄 수 있구요 폴로슨 선수 위치 보여주자마자 빠지는데 아 이거 포탈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쪽에서 순간이동을 했다라는거를 보고 있구요 자 그럼 위쪽에서 이제 FD가 자신들 정글을 한바퀴 돌아줍니다 일단 서로간에 한타 개시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이브나 FD나 그러니까 약간 엠비피가 불리하거나 후반 운영을 할 때 중요한 캐리들은 계속해서 파밍을 하지만 그 캐리들의 손길이 일단 닿는 최대한도까지 서폿과 오프레이더 혹은 이제 마치 선수의 미드 아니 이제 포렙 선수와 마치 선수가 최대한 상대방과 약간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상대방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FD와 레이브는 서로 뭉쳐있길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 조합상으로 뭉쳐있어야지 한타 때 제대로 화력이 나온다는게 중요하기도 하구요 그런 면에 있어서 흰 선수의 약간 밴픽은 혼자서도 잘하는 영웅들 하지만 모이면 시너지가 나는 영웅들을 잘 골라서 뽑는 편이죠 약간 되게 밸런스 잡혀있는 밴픽이기 때문에 파웨이하기 그러니까 특별한 약점 특별한 장점도 없고 특별한 약점도 없지만 그 특별한 장점도 없다는걸 후반 가도 할만한 조합을 뽑는걸로 상쇄를 하는 흰 선수구요 되게 안정감있는 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브는 그에 비하면 지금 약간 초반에 도박수를 던진거죠 미라나로 하지만 그 미라나라는 도박에 통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복한 중반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제우스의 재생의 구슬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재생의 구슬 나온 이상 뭐 어느정도 체력은 부쳤다곤 해도 복수원형 같은 경우는 한방이거든요 일단 망토 갖춰들고 있으면 저보다 망토 하나씩 들고 다니네요 자 일단 박쥐기수도 상당히 체력 조심해야 됩니다 치룡의 지팡이를 재생의 구슬 궁극 첫번째 궁극 꽂히는거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두번째 궁극까지는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립트 밀어내자 마자 하여튼 제우선수가 달핏그림자를 발각시켰구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궁극 사용해가지고 어딨는지 알고 있어 자 네 이거 제우선수가 침묵 하지만 7원의 지팡이도 있고 아 근데 스턴이 끝나기 전에 사망합니다 알기스가 다 떨어진 이후에 7원의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이 빠른 전멸담금 이후 스턴은 어떻게 버틸 수가 없네요 자 제우선수가 약간 불기의 객이 된 시점에서 레이브 레이브 약간은 뭐 그러니까 달핏그림자가 꺾인 그 그 시점에서 제우스 궁극이 꽂혔는데 그때 모플림도 같이 뺐어야 됩니다만 오히려 앞으로 파도영상 쓰면서 약간 안일하게 파밍을 해주는 모습 그걸로 인해서 킬이 하나 돌아갔고요 그 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크던 캐리 하나가 죽으면은 이렇게 그냥 안그래도 내려가고 있던게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래프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프로 나타나거든요 자 러비 선수 공급적 하나쯤 더 붙여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포트 아이템 계속 들고 있고요 자 아래쪽 닌자북이 선수를 노려주는 메라크 선수 여유롭게 서포트 하나 먹나요 아 이거이 화염병이 날아가는 속도가 화염병이 날아가는 속도가 화염병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 캐스트 선수 아가니의 홀 일단은 이번 경기는 오검업사가 아가니의 홀이 나옵니다 1000원 정도 남아있네요 1080원 남아있고 1080이죠 자 미라나가 4000골드까지 모여있는데 멜리로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음 아이템을 빨리 준비를 해주는게 낫습니다 메라크 선수는 아이템 빠르게 올리고 있고 아예 아가니의 홀 가주면서 자기 자신의 궁극 그러니까 후반 가서 아가니의 홀과는 재생의 구슬이 좀 더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아가니의 홀로 지속적인 궁극 사용해 주는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라크 선수가 아무래도 혼자 활동을 하다보니까 홀더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알루카 선수 위치가 파악이 됐는데 이거 미라나 지켜보곤 있습니다만 혼자서 활 쏘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활 쏠 활을 쏠 때 그 명중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던 미라나 루호 선수의 미라나고요 자 위쪽에 레인이 밀리고 있는데 이걸 지키러 오나요? 아무도 일단 오고 있지 않고 일단 뭉쳐 있습니다 크립 선수가 지속적인 디워딩 해주고 있고 이거 아무래도 제이오 선수가 복제품 복제물 형상 복제를 20초 뒤에 하고 위쪽을 다시 밀어줄 것 같은데 일단 위쪽 크립은 다 낭비가 됩니다 아 서로 동시에 와드를 박아줘서 이 관찰와드가 바로 디워딩 되네요 러브 선수 살짝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 그리고 화살 맞기 직전에 메라크 선수 시간이동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위쪽에는 폴로스 선수를 좀 노려줬으면 좋겠는데 폴로스 선수 뒤에는 화살 선수가 붙어있다고는 하지만 다섯 명이 동시에 가면 되거든요 레이브 살짝 중반에 방향성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리하다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차이지만 6,000골든 차이 그리고 이제 메라크 선수를 물었습니다 메라크 선수가 7,18 안썼기 때문에 화살 맞고 스톱 맞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거 도와줄 수 없는게 러브 선수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닌자봉 선수에게 사망 잡혔구요 이렇게 되면 미드 쭉 가죠 지금 어쨌든 아직 로샤는 뜨지 않기 때문에 미드 2차 하나 정도 건드려줄 수 있습니다 로샤는 안 떴죠 2차 가야죠 그렇죠 크리스 선수만 확인을 하는 거였고 나머지 달려갑니다 제우스가 뭐 위에서 밀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우스 정도가 미는 거야 그렇게까지 압박이 아니고요 지금 메라크 선수가 50초 동안 없기 때문에 이거 3차도 좀 놀어볼만 합니다 물론 레이브 쪽에서는 좀 조심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골드바리 안 나온다 이거 하나 선수와 제우스 선수 하나 선수와 제우스의 연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선수가 지금 포털타고 왔거든요 뒤쪽에서 노리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들어가서 미라나 바로 녹아버렸고요 제우스 제세의 구슬 이후에 잡아냈지만 우리 닉삼 살자 도대체 상 복숭년 잡아냈고요 하지만 제우스가 2차 궁극 궁극 두 번 쓴 거 치고는 그렇게까지 이득을 크게 봤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료 선수가 순삭 당하는 거는 정말 인상깊었습니다만 모플링이 살아나갔고요 그리고 하나 선수 메라크 선수가 죽은 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스턴이 번개뿔 되죠 자 오그마호스타까지 잡아내므로 인해서 FD 확실하게 이거는 이득을 보면 봤습니다만 3차 포탑 데미지 언어는 누적이 되었고요 자 경험치 그래도 전반적으로 레이브가 이 모플링 메라클 선수를 잡아낸게 너무나 유효했네요 메라클 선수 지금 이번에는 아가님의 호우까지 뽑아내고 그 다음 아이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포탈 벌목소끼를 놓고 포탈을 탄 다음에 벌목소끼 배달시키는 정말 정말로 아껴아 아껴야 결국 부자는 부자 되는 건 별일 없습니다 동전 하나도 아끼면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제우스 풍요룸 먹고 이거 메라클 선수가 로샨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에 시야가 있죠 리자부기 선수 지금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 봤습니다 크리스 선수 일단 달리고 있고요 자 지금 아예 보이지 않는 걸로 패치가 되었죠 이번 패치 때 안개 안에 있는 거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로샨 반피 정도 지금 확실히 체력 어 근데 이거 화살을 메라클 선수가 맞았어요 메라클 선수가 화살 맞았습니다만 이거 화살 맞은 동안 뭔가 킬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거 크리스 선수가 하나 물어왔고요 하나 선수를 물어왔기 때문에 닉스 암살 자가 제거된 이상 이거 FD 싸울 수 있는 수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저 하나 선수가 정말 유효하게 작용을 해줬었는데 자 일단 화염복상 이거 화살은 알로카 선수가 맞았고요 로샨 700, 500, 400 이거 메라클 선수 시간의 구슬 써서 내가 먹을게 하지만 제우 선수가 이거 싫어한 지팡이 쓰고 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럴까 싶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제우스 궁극을 한번 써줬는데 재생의 구슬은 없고요 흔히 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득을 받지만 로샨을 먹은 메라클 선수 일단 다음 한타를 기약하자 라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골드 이득을 많이 본 상황에서 오금어흡사는 새해 없나요? 아 새해 없네요 오금어흡사 아직까지 아가님의 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수홀 0 뭐 템은 한 20분 뒤에 미라나가 바로 나비검 가주면서 생존력 지금 얼구름전사 여의봉 아예 안 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나비검이 정말 첫 선템으로 가면 상대방 여유롭게 여의봉 뽑을 수 있는 게 되지만 조 이게 문제는 얼구름전사 지금 골드가 많이 쌓여있고 다음 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이 됩니다 물론 여의봉을 가게 만드는 여의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나비검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반 코어템으로 괜찮고요 자 캠스트 선수 아 200원만 200원 200원이면은 뭐 껌은 살 수 있는 가격인데 200원 뭐해야죠 서포트는 그 정도로 가능합니다 아 이거 료 선수 일단 스톱 맞았어요 그리고 아 근데 닌자부기 선수 세이브가 닌자부기 선수의 세이브가 대단했지만 메라크 선수가 궁극까지 사용하면서 마무리 당하네요 어 이거 환영 환영도 움직입니다 자 이거 닌자부기 선수가 분자는 줬지만 뭐 사망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우스 그래도 아직 재생의 구슬 한 방 남았습니다 메라크 선수의 궁극도 이제 아 아가님의 홀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가님의 홀이 완성된 것은 오거마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게 이제 정말 무한 스턴 시작되거든요 지금 오거마업사가 영혼의 반지까지 없.. 영혼의 반지까지 없는 정말 짜내는 운영하면서 뽑아낸 아가님의 홀이기 때문에 쓰읍 음 메라크 선수가 이번 경기 수입 1위는 제우 선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000골드 5000골드의 차이가 나고 있죠 4500골드입니다 정확히는 자 모플링 형 복제물 대체 5천으로 남아있는 시점에서 갈건지 말건지 일단 들어가서 제우스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크리시 선수 멀리서 들어가서 제우스 잡아냅니다 마무리는 크리시 선수가 제우선수 혹시 몰라서 7월 지팡이도 켰죠 이게 되게 안정적인 거고요 크리시 선수는 그래도 끝까지 7월 지팡이 키지 않으면서 어쨌든 크리시 선수가 할 일은 다 했거든요 굳이 적들이 적들이 와서 죽더라도 현실 보석 잃어버리는 정도 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제우스가 무서워서 아직까지 힘 스탯에 55나 투자하고 있는 제우 선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이템 뭐 사탄의 소나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탄의 소나기 가도 어쨌든간 모플링 형상 변화를 통해서 충분한 아 데미지 얻을 수 있고 그거 맞죠 아래쪽에서 얼굴 운전사 다시한번 아 궁극기 사용하지 않은데 화살을 맞았고 지금 최대한 시간 되감기 시간 되감기 시간 되감기 까지 썼지만 딜링이 너무 많네요 주변에 적이 너무 많다 크리시 선수 7월 지팡이 다시한번 쓰고 자 하늘보도마스 잡아내고 알루카 선수까지 이거 지금 점멸단 걸 쫓아가고 여기다가 지금 옆에서 하늘 선수도 보이거든요 너 보인다고 자 알루카 선수가 이 선수에게 마무리당하는 그림인가요? 마무리당 그렇죠 자 지금 메라크 선수 포함해서 다섯 명이 연속적으로 전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큰데요 어글면서 알게스까지 빠진거거든요 요 선수의 딜링 나비검 딜링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닌자보기 선수가 아까부터 그러니까 닌자보기 선수가 정말 많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외에 유명한 만화가 있죠 내가 하는 이제 수준에서 저렇게 죽으면 피링이지만 닌자보기 선수가 하면은 저거는 공간 창출 파밍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그 정도로 지금 닌자보기 선수가 죽을 때마다 팀 하지만 공간 창출은 팀의 공간을 사용할 때도 나오는 거죠 그 닌자보기 선수 그 닌자보기 선수 죽은 거를 걸음으로 레이브 쪽에서 료 선수 크리시 선수 크리시 선수 합류도 지금 여행의 장화로 매우 빠르게 왔고요 자 그리고 달픽그림자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눈치챘죠 닌자보기 선수가 독단적으로 와드박으로 달픽그림자는 와드박으로 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감시화드를 박아놨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시야가 없는 상황 감시화드는 박은 지 처음 10초만 아주 주변에 아주 살짝 주변에만 시야가 있습니다 자 멸누리가 완성되는 얼그룹전사 하지만 딜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지는 꽤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일단은 하나 선수 스턴을 써서 웨이브를 좀 내려줍니다 자 크리시 선수 지금 남부를게 없잖아요 5천원 들고 있습니다 5천원 이건 죽고 골드바일에서 여행의 장화로 참여해 줄 수 있고요 자 오공업사 아가리미홀 자 복수운용은 이제 이거 톡짜리 파이프까지 업그레이드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나는 2,300원이 남아있는데 이 아이템이 멸누르 이 골드가 멸누르로 전환이 될지 자 크리시 선수는 굳이 이거 위쪽에 감시화드까지 제거를 해 주네요 그리고 스카디의 눈이 어느새 완성이 된 모플레잉 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진짜 사탄의 소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의 장화라든지 클레반지 팔고 일단 뭐 기동성이 형상복질 통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영웅이긴 합니다만 순간이동 주문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거의 마법 막대와 함께 최고의 아이템 그니까 도타삼심기라고 하면은 마법 막대 순간이동 주문서 그리고 이제 이 나뭇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닌자보기 선수 일단은 약한 300원 300원 정도만 더 모으면은 이 망투 다음에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그럼 보도록 하죠 도전에 두건 나오게 되고요 크리스톤스 위쪽에서 이거 포탑 어쨌든가 툭치면 무너지는 포탑이지만 크리스톤스 만반의 준비 지금 레이브가 첫 경기 이후 매우 신중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달핏그림저 사용하는데 이번 달핏그림저는 FD쪽에서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되게 수비적인 위치를 잡고 있는 FD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와중에 메라크눈스 위쪽에 쭉 밀어줍니다 이쪽도 툭치면 무너지는 포탑이었네요 약간 뭐랄까 건물은 건물인데 외벽만 세워둔 건물 같은데 이거 메라크눈스 일단은 아 이거 7-18 킹 켰습니다 첫타 스턴 들어갔고요 하지만 크리스톤스는 아직 7-18 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의 구슬 아껴둔 시간의 구슬을 그렇죠 닌자북이 선수 타이밍 잘 봐서 빼줬고 메라크눈스는 지금 7-18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거 고안됐고요 그리고 슬로우까지 걸린 하나 선수 일단 스턴 넣어보고 료 선수를 잡으려고 아 료 선수 궁극을 사용해서 암살하는데 성공합니다만 닌자북이 선수까지 잡지는 못하고요 확실히 어 하나 선수가 닉삼살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제오 선수에게 하나분은 사망하네요 자 닉삼살자 이게 피해복수가 후반가면은 진입용이라기보다는 도주용 내지는 방금처럼 극딜요 료 선수 분명히 평타 한두대 맞을건 나와있는데 바위색으로 뛰어놓은 다음에 궁극 사용해서 극딜로 밀하나 잡아내면서 어쨌든간 2대2 교환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거 메라클 선수가 아니라 이거 러비 선수가 미드에서 제오 선수에게 암살 당하면서 음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됐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레이브가 잘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메라클 선수 그래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레이브가 얼구름전사 그렇게 죽이기 힘든 얼구름전사를 픽한 메라클 선수를 계속 잡아낸다는게 지금 대단하구요 암살 기술 때보다 더 많이 죽었죠 지금 6킬 9데스 성공적으로 메라클 선수를 이제 제압하고 제오 선수를 키워주는 레이브 이렇게 이렇게만 간다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합니다만 저 얼구름전사 에 이 궁극의 한타 궁극의 강력함 그리고 제우스의 이중 궁극 그걸 얼마나 잘 버티있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불화의 두건까지 갖춰줘야되죠 지금 고대티탄 오라 씌우고 하늘분홍합사 고대봉인 씌우고 불화의 두건까지 한 다음에 천둥실에 분노를 뿌려야됩니다 자 닌자북이 선수는 슬슬 파이프 통찰의 파이프로 이제 가줘야되구요 자 미라나 궁극구가 나왔다는거는 아이템 만타 도끼인가요? 일단 지그레이북은 봤습니다 궁극구 이거는 스카데눈을 갈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만타 도끼가 무난하기도 무난 만타 도끼도 무난합니다 자 오고마법사는 이제 1800원까지 모였습니다 이거 전멸단검으로 갈것 같죠 이번경기에는 전멸단검을 가도 될만한 여유가 있는데 아 이거 잘못 스턴을 잘못했어 이게 아닌데 자 제우선수 일단 치료할지판에 쓰고 빠져나갑니다 제우선수의 형상복제 낚인 하나선수 그리고 메라크 선수가 뒷쪽에서 일단은 크리스 선수를 때려줍니다 닌자부기 선수 정말 황천 이동술이 하 메라크 선수 염두지 지팡이 두번 연속을 해주면서 크리스 선수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줍니다 닌자부기 선수 이 선수 역시 동남아의 스타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레이브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원투 하나죠 물론 다섯선수 다섯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은 어디 있겠냐 하면은 닌자부기 선수가 이번경기에서 살린 횟수가 슬슬 열손가락으로 세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선수 2800원까지 모여있는데 하늘분도 마읍사 러비 선수가 잠시 접속을 종료했구요 자 현재 49분대 50 이번경기도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는데 팀 수입차이 레이브가 일단 만 수입이 만정도 되고 있구요 그리고 경험치 12000원정도 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경기 지연시간 같이 다 뭐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경기가 첫번째 경기도 1시간 넘어갔죠 두번째 경기도 슬슬 1시간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브의 승기가 어느정도 보장된건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유리하다고 레이브가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시에는 FD 1대1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이 둘팀 중 한 팀이 MVP 피닉스와 맞붙어야 되는 8시 지금 이제 7시 52분이구요 이거 지금 2분 딜레이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뭐 좀 늦게 늦게 들리시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만큼 MVP의 경기는 늦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도 소리를 못 지르겠죠 옆집을 배려해야되는 옆집을 배려하는 이제 선진 시민이 됩시다 네 뭐 어쨌든 다같이 사는거니까요 하지만 5명씩 같이 무리지어 사는 다이와 레디언트와 다르게 로샤는 혼자 살죠 호랩이에요 호랩이 아 정말 원룸에서 혼자 살고 싶었는데 그런거 없죠 자 류 선수 3300홀까지 모이고 알기스 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트한테 충격파 고문가 정말 어제부터 레이브에 악감정이 있는지 충격파 똑같이 써도 꼭 레이브 쪽에 하나 더 날리는 그런게 없지 않아 있구요 자 하나 선수 궁극구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이세나시 나오는데 닉삼살자가 바이세나시 나온다고 여기서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아 류 선수 어 근데 이거 잡으면 이거 잡으면 류 선수의 스카디의 눈이 지금 잡혔습니다 이 3분동안 스카디 눈이 안나오는 3분동안 저거 지금 상당히 비싸죠 거의 4천골드가 묶여있는 류 선수 물론 지금 당장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에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하나 선수 한건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저건 좀 기분이 안좋죠 하지만 박지기수도 대략 한 10원만 더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렇죠 바이세나시 나옵니다 아 이게 3600이었네요 그러면은 10원이고 그냥 나오죠 자 사고 남는 돈은 애들 과자 먹으라고 줘 하지만 백호가 이 짐꾼이 죽어있기 때문에 과자를 사왔는데 먹을 짐꾼이 없니 참 슬픈 일이죠 하나 선수 닉삼살자를 죽입시다 닉삼살자는 정말 나의 원수 뭐 그래도 지금 당장 뭐 한타가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라나의 자금이 동결되어 있다곤 해도 끝까지 큰건 아니고 지금 이거 미라크 선수 메라크 선수 지금 박지기수 들어가서 바이세나 이 아니라 궁극이죠 바이세나스는 아껴둘게 아 지금 온갖 딜링 다 맞고 얼굴없는 사람 사망합니다 그리고 알로카드 선수 또 여기 닌자북 선수는 그 와중에 어 나는 없어도 되겠네 라면서 위쪽 가지고 고대치탄까지 잡아내는데 고대치탄 잡으면 FD 딜링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 기본 저항력 감소와 기본 방어력 감소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풀링 방어력 32지만 32가 전부 다 기본 방어력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탄의 손에까지 나오면서 이거 방어력이고 뭐고 그냥 깡딜로 간다 나는 체력으로 간다 흡혈한다 한다 나는 흡혈 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살짝 도타의 세계가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과학적이지 않고 참 미묘합니다 자 여하튼간 료 선수 스카디에드는 없지만 그래도 화살로 포탑을 밀어 밀어 밀어주 주 그렇죠 마지막 한대 로버스 디나일 뻔했죠 파괴되었습니다 자 하나 선수 뒤로 빠지고요 자 레이브 무리하지 않고 골드보알 하나 뽑아놓고 포탑 하나 밀었으니까 이득하면서 뒤로 빠질런지 얼굴험전사 골드보알을 좀 강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얼굴험전사 다시한번 유칠성 아이템인 재생의 구슬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재생의 구슬이 얼마나 효용성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아 이거 이제 빠져야죠 이제 시간의 구슬 와서 아 근데 오자마자 바이젠아 매각해서 이거 죽으면은 죽으면은 안되는데 이거 105초동안 골드보알도 없는 얼굴험전사 이거 FD 어 힘듭니다 로우 선수의 스카드의 눈 20초 뒤면 다 돌아오는데 일단 치료마치파기는 없지만 알게스에 알게스에 알게스가 있거든요 불멸의 알게스가 자 그리고 화살이 날아갑니다만 화살 뭐 그냥 이거 비키라는거죠 비켜 자 그리고 폴로슨 선수 이거 닌자봉 선수 16렙 3레벨 황천의 이동수 하지만 아직까지 궁극 재생의 구슬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번 죽였겠다 로우 선수 이거 알게스 소모하겠다고 지금 앞에서 죽여달라는거죠 하지만 번개뿔 말고 궁극으로 죽여주세요 참 아 아 마라풀채우기 네 죽는데도 클라스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 지금 폴로 선수 궁극을 쓰려고 위쪽에 번개가 맺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바이세나 아 크리시 선수 타이밍 좋습니다 크리스 선수 오프리에너가 든든한 팀은 정말 그 어떤 상황에도 자 그리고 얼굴험전사의 구할이 40초정도 남은 사이에 레이브가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할 것인가 지금 박쥐에서 궁극 돌아왔거든요 자 화살은 일단 날라가면서 저 화살 시야 확보 용기죠 자 폴로 선수 여기 숨어있다는거 알거든요 제오 선수가 갑니다 제오 선수가 그냥 포탑을 때려주고 있구요 자 제오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6 방어력 감소가 한화 선수 들어가서 스턴 넣어주고 마나 불태우기로 닌케인 구석까지 깨 냈습니다만 크리스 선수 옆에서 기회 노리고 있구요 자 일단은 7월 18 끼고 폴로 선수 화살까지 맞춰서 이거 그냥 폴로 선수 무조건 잡아내겠다는 골드부활이 없죠 닌제는 닌제는 매력 감소가 돌아오는데 폴로 선수는 골드부활이 없는 상황에서 FDGG 선수하면서 1대1 레이브 너희들만 패승승하는거 아니고 우리도 패승승할 수 있다 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럼 3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스타레더 플레이오프 패자족 결승전 정말 치열한데요 삼쿠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